2번 스킬 1번 스킬 2번 스킬 2번 스킬 2번 스킬 상범 잘 못 나이스 야 상범 형 저기 가라 아 상범 형 저기로 가면 돼 저기 디오가 삼키하면 개꿀잼 저 하나 좀 나 뭐해야되 나 줄하니까 줄은 줄인데 나 디바를 해야돼 아 내가 디바할게요 나 디바할 줄 알아요 나 디바할 줄 알아요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 하빠이 와 상범형을 하빠랑 제어할 수 있겠네 상범형 상범형 말이 없어 상범형 상범형 하파랑 대여해봐 어 여기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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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시네 맥크린 어딨어요 맥크린 일로와 일로 하하하하 아니 그 자리 별로야 상범형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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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크리 물린 말해 아 살려드렸습니다 아 그만 좀 맞아봐 매크 형 아 좀 쉬자 손 좀 손 존나 바쁘게 하네 아 나 프레임 110이야 멋있는데 아 살려 아 살려 아 비탄 들어갔다 아 아 헬메 먼저 갔어 송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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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얘들아 송하라 잡아 르르 게임이 힘드네 진정한 자의 형식 우아 핫핫 트레저러넘 나이스 문긋길 거의 준비됐어 상범 형 아 왜? 그만 좀 불러요 팔아 팔아 봐달라고 아 웃잖아 하고 하는 거 못해 아 화문나면 돼서 진정 진정 아 화문부터 돼지새끼들아 아 화문부터 돼지새끼들아 붙어 붙어 백코뿐 백코뿐 아아 와 키가 지려 와 키가 지려 아 놀래라 아 좀 터진다 P1부터 볼게요 P1이에요 야 나분다 야 여기 서울auge 야 여친 여기서 올라그래 야 형님 성강매교조 삼검형 삼검형 어디같어 LER 애들 olia 쟈기를 죽여! 아 제발 그만 죽으라 그래 이 쟈! 어 진정 진정! 상범 밀어 돌아와! 뭐해? 야 텔 잡아라! 제가 박아야 됩니까? 와 형 진짜! 와 형! 와 형 이거 조심하지! 아 루시온은 뭐 가까이 따라오냐 얜? 엔시 혀! 루시온이 1대1 해 1대1 해! 난 이미 이겨! 나 앞에 루슈 잡아! 거점 비벼 줬어요! 야 나 버리고 어떡해 루슈님! 아 형 기다려봐! 아 기다려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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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다려! 기다려보라고! 아가 ca%! ckee- 크레이저 오른쪽 돌아요 제 유애 시간 나 uki- 하늘에 오른쪽 돌아요 야타 컷! 아 춘지 않다가 또 나가 형 뒤에 아프다고 하하하하하 와 티발리 와 이걸 다 죽어줘 됐다 이거 사리 형만 줘봐 나는 모르겠다 야타 피 딱 일! 난 모르겠어 진짜로 저를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 나는 봐봐 봐봐 매복 뭐 같지? 또 뭐지 팔 앞에 아 휘지 모았다 나 죽었다 이거 와 이거 피터쏘는 할만했는데 와 나 철 차는데 알만 안 돼 아 어디 얼굴이야 아 또 죽어 아 진짜 솔드 안 해 뭐야 뭐야 뭐 할 건데 그니까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방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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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하려고 스크림 트랙 스크림 트랙 스크림 트랙 가요? 아 됐어요 스크림 트 pensar 테이패부터 소린다 상범형 상범형 상범 또 죽인 cuidado 스크림steem 넷 흐흐흐 일단 비트 찍어줘요 좀만 천천히 천천히 송아라 송아라 보조 뭐야 송아라 쓴거 아니였어? 숨겨왔던 나아 아 아파 아파 오른쪽 트레이 간다 트레이님 상대 초월이 있어요 난 없어 근데 초월이 있다고? 네 야 너무 앞에 서면 나 초월 못 채우는데 오른쪽이 트레이 오른쪽이 트레이 겐지 부족 야 나이스 형 형 방금 콜라보 좋았어 아 조용해 콜라 좀 그만 먹어 흐흐흐 무시 반갑다 그만 천천히 하도록 걷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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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하파 돼지새끼가 하파야 넌 안돼 야 돼지야 야 내가 다 해줬는데 진짜로 야 나 진짜 개만 해줬는데 잘 모르겠어 반갑다 그 자자 스킬 스키 스킬 스킬 스키 스킬 한 범이요 왜 오늘 금요일인가? 금요일이야 금요일이야 아 12시 지난거 아니면 아 11시구나 아니 12시 지난 줄 알았지 참을 수가 없다 상범씨 아 왜요 그만 좀 누워요 진짜 누군 그냥 골라봤어요 상범씨 아 상범씨 멈춰봐요 멈춰봐 아 꺼져요 멈춰 멈춰봐요 멈춰 멈춰라 멈춰라 내 상범씨 운동시킬게 달려 달려 상범씨 달려 운동하고는 안보여? 달려 달려 준다 달려 준다 달려 준다 달려 상범씨 게임에서라도 달려라 상범씨 욕스른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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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파라 잡았다 내가 우리 왜 위도우야? division 안됐어? 바꿨어 바꿨어 파라잠에 배치 파라 잡아 놓을 필요했는데 파라조 트레드고 제발 빠르는데 바로 가있지 야 정쿠 2층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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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2층 우리 2층 나 나 나 나이 나 안아잉 거짓다 아 왜? 왜 저래? 디바니 매트릭스 안 켜요? 뭐 추정 키네? 샀는데? 샀는데? 아 개빈데 못 잡았어 아 매트릭스로 막았어 디바가 왼쪽 위에 뭐있다 아 이거 뭐부터 굴어야 되냐 야야야 아나이 빠졌다 야 정크 정크 야 정크 불어 정크 디바필 이거 부숴야 돼 이거 매트릭 부숴줘야 돼 매트릭 부숴줘야 돼 아 나 닷굴맨 맞아 진짜 야 이거 부숴줘야 돼 부숴줘다 부숴줘다 애줘봐 애줘봐 야 받아봐 그냥 안에 정크 불러 가자 아나필 아나 컷 정크 부숴아 정크 컷 송가나 부숴아 송가나필 아아 나 2초로 빠질게 룰시 따라 룰시 따라 다리 다리 깨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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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봐봐 걍 좀 성냥득이라구 트랩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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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킬 2차킬 3차킬 2차킬 고점을 먹는 중인데 힘 좀 받을 사람 아 뭐 어디로 나가는거야 어디 위에서 없나 으악 스탠범이 야 여기서 개 피 여기서 개 피 어 어... 3몸실 석양 빠바밤 야 나 잡을라는데? 아! 잠깐 빼! 아이고 힐 티바니 빼 쭉 빼! 살면 개이득이야 나한테리 받아봐 거리들밖에 없으면 위반이 나가겠죠 위반이 피관리 좀 해봐요 야 정카보조화! 지금 없잖아 어? 아 맞다 이제 비싼 아 아 아 아 야 녹았어 ду 잡힌 당혹 아 아 Easy 하하하 와 3몸실 나이스 아 일찍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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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수월? 쟀어요 쟀셨어요? 쟀어요 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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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방프라잖아 티바이 제발 피 관리 야타가 바로 불지 야타가 루셔 불지 루셔 왜 굴러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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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있었구나 아니 왜 야타가 아무도 안 물러가 이거 트레가 묻어야 돼 나 못 묻어 저거 와 에바야 나 죽어 이러면 비쩨다 왜 비쩨다 이거 나 죽어 아 중복 컨트롤 타와가지고 아 나 트레우랑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 오른쪽 먹자 오른쪽 먹자 오른쪽 먹자 오른쪽 먹자 오른쪽 오른쪽 나 간다 뛰어줘 앞에 아 초월 파치 초월 파치 딥아 피 디 바팀 뒤에 트레 트레 컷 아 초월 쳤다 딥아냐 터지면 안 돼 방안에앗다 방안에앗다 방안에앗타 다잡아 다잡아야 돼 이걸 또 못 잡은다고? 야 잘한다 할만해 할만해 야 죽었다 죽었다 한 마디 죽여줄게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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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혹시 아이언맨이 도와 드려야 되나요? 네 그냥 버려요 날렵해 게임에서 날렵하네 궁극기 충전중이다 으헤헤 으헤헤 아웃다 나 죽겠다 앞에 몰린다 앞에 몰린다 아이씨 아팡 아윗선님 그만 봐봐요 아윗선님 어디까지 부른거야 으헤헤헤 다 잡어? 아무리 멈추지 않게 할게 아 진짜 이씨 아윗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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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가 정당 impat다 스워드 아윗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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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 불쩍 불쩍 와 저 솔저 못 잡아서 졌어 민사님 그 솔저 왜 봐요 아 죄송해요 별로 이거 넣어주세요